제 27회 하이원 서울 가열대상 본상 아 네 역시는 역시네요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누구보다 바꾼 하나를 보낸 팀이죠 방탄소년단의 세상을 축하합니다 네 방탄소년단만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까지 사로잡으며 월드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네 아까 방시혁씨가 수상을 할 때 무대에 올라왔는데 이제 온전히 본상을 받으면서 방탄소년단이 꽃다발까지 받았습니다 자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늘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아미분들 정말 오늘도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정말 기분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2018년 정말 모든 분들 건강 항상 하구요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미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방시혁 PD님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 같아서 든든하네요 아미 여러분들 항상 저희 곁에서 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본사